절대 포기하지 말자! 절대 포기하지 말자! 사전투표 4월 2일에서 3일, 본투표 4월 7일입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. 우세훈에게 서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. 나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. 사전투표에서 박살을 냅시다. 촛불 시민 여러분,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. 부산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. 사전투표 4월 2일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. 우리의 한 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. 우리가 이깁니다.